농연입니다. 2023-2024 시즌의 결과물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농민들이 잘 되길 간절을 바랍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되죠. 이분같은 케이스는 지금 이게 9월 20일 사진이에요. 작년 9월 20일 조건대비 너무 늦게까지 해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했는 상태에서 중간사진은 없다만 자 이게 9월 20일 자 12월 7일 날 정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10월달 택이지 10월달에 과연 여기 수분을 높였겠냐 이런 포인트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뭐래도 수분 보수력에 대해서 정말 많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안맞았다 이런 표현 자 올해의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일산비누로인데 이게 애매하다 이게 치마잖아 치마인 상태에서 일상을 덮방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온도 온도에서 문제가 들어옵니다. 온도에서 12월 7일 이거는 또 벌레지 이걸 정확한 명치도 몰라요. 근데 쌀벌레 비슷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그렇게 뭐 식물에 큰 피해를 주진 않았고 자 하지만 확실히 잎은 갉아먹었다 이런 표현 자 12월 29일 자 이제 슬슬이 이 잎에서 이상이 나타납니다. 잎에서 그리고 여기는 산 밑이기 때문에 좀 춥단 말이에요. 추우면 이거를 도움부지포를 이 찝는 게 급한 게 아닌데 이 봐봐요. 찝었잖아. 이게 급한 게 아닌데 찝어서 키웠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맞고 이 모든 조건이 안 맞았어요. 모든 조건이 그래 이 배드표 편하게 편하게 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는데 이러려면 시설부터 맞추세요. 시설을 맞춰놓고 그 다음 편하기를 논해야 되지 시설은 안 좋은데 편하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자 여튼 아 지상부는 또 가습으로 갑니다. 고운 다습 이게 언제냐 1월 16일 1월 16일 자 잎이 막 커지죠. 결국 고운 다습이 와버리잖아. 고운 다습이 그리고 또 뭐 천장을 또 원하라 천장하게 열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래 처형적으로 추워서 안 크다가 탕키기 시작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터벅스 느낌으로 이제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지. 음 잎이 근본적으로 안 이쁘잖아요. 잎이 병도 많고 왜 병이 많냐 고운 다습이니까 근데 어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낮은 고운이지만 밤은 저온이잖아요. 저온에서 습이 있으니까 자꾸 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참 안타깝죠. 이게 이게 1월 30일 오후 4시 사진이겠다. 오후 4시 사진 근 한 달 가까이 균병을 했어요. 균병을 근데 이게 저는 진짜 마음이 좀 그래요. 이게 아 내 조건에 맞게 이 재배를 해야 된다. 내 조건에 맞게 이제 물관리 온도관리 환기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잖아. 그게 다 물이야. 다 물. 물. 이건 2월 14일 그리고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열매가 안 달린데도 열매가 이거 봐 달리면 뭐예요. 이거 달렸네. 이거 사과 사과 왜? 내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래 이게 생각을 좀 하고 해야 돼. 이게 아시란 말이야. 아시가 안 달린데도 달리면 뭐예요. 다 사과버리는데 이게 3월 6일 결국은 아시가 언제 달렸냐 이거지. 아시가 자 뜨므뜨린 건 있네. 뜨므뜨믄 이게 3월 6일인데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건 또 없잖아요. 이게 안 맞댜도 이게 저는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겁니다. 계속 병이 오잖아요. 계속 계속 병과 싸우는 거야. 계속 자꾸 이제 잎이 나왔다 잎이 상해버리면 당황없으면 누가 합니까? 결국은 꽃과 열매한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지. 계속 이게 두블리 책인데 두블리가 겨우 싹잖아요. 이분은 2월부터 1월부터지 1월 2월 3월 열매가 다 사과 다 사과 자 이분 입장은 이해가 돼요. 농사를 망했지. 근데 그 책임론은 이거에 대한 책임론을 제가 져야 된다. 제가 이런 게 참 모순인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이게 언제냐 4월 4월 사진 그런 수는 올라오죠. 열매가 원활하게 안 날렸으니까 밑에 잎은 당연히 다 병으로 내서 상해있는 잎이 많죠. 그래 어디가 포인트냐 이거지. 제일 포인트는 또박또박 생장인 포인트야. 이게 열렸잖아. 이게 구멍 뚫린 상태에서 패드가 열린 거예요. 구멍 뚫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원활하게 한계가 되냐 이거지. 1,3,3,3 그런데 안 돼. 이건 계속 습이 작용해. 한기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이게 4,5월인데 3월에 한기가 패드 위치 봤을 때 3월에는 패드가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 여튼 이런 게 제 마음입니다. 결국은 한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잎이 잎이 안을 땡기지. 왜? 온도차에서 잎이 자동 억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돼. 2,3월에 한기를 하면 자동으로 억제가 된데도 그렇게 되면 계속 꽂혀와요. 계속 아주 간단한 논리 5,5,6 이미 늦었잖아. 이미 팔이 끝났잖아. 3,4월에 수량이 없었는데 수량이 5월도 이게 안 맞잖아. 이게 몇 시야? 10시 반이네. 물론 10시 반이겠단 말. 이게 한기가 온환하게 안 돼요. 저렇게 되면 저것도 안 맞고 그래 이 고온과 일교차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런 습들 이런 습관리를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이런 습관리를 아 웬만하면 잘된다는 케이스 위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 싸우기 싫어서 근데 여튼 이런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튼 결국은 온실이 빨리 왔어. 결국은 지금 다 온실 다 온실 자 5월 30일 자 계속 열매가 세 번째지 이게 6월 20일인데 이미 온실한테 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되풀되는 거지. 또 또 늦게까지 가야 되지. 근데 뭐 늦게까지 가고 싶어 가나? 이 온실이 답을 주는 거지. 음 자 이런 걸 마주하면서 결국은 물관리 온도관리 한기관리에요. 그거를 거기에다가 순관리 열매관리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농민이 기준이 있어야 돼. 물 온도 한기는 결국은 토양 시설이라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내 토양의 조건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은 시설 안에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우스 밖에 환경 조건도 같이 봐야 돼요. 그거를 토대로 내가 정식 날짜와 그리고 중간 과정 7, 8, 9월 때 토양의 수분을 어떻게 높일까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런 계산을 안 하고 무조건 재배를 하면 이게 왜냐 이거지. 결국은 이게 감정 싸움을 해야 되고 그 감정 싸움은 돈을 주니 안 주니 이렇게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싫어요. 왜? 내 인생이잖아. 왜?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의 결과물을 때문에 이게 아니래도 내가 이런 결과물을 마주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면 돼.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덜 해도 될까? 이런 부분.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이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좀 덜 해도 되는 느낌. 좀 덜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느낌. 그게 마이너스고 플러스는 계속 더더더 더 나아한 방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이 계속 일하면 안 돼. 그리고 좀 덜 하면서도 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런 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보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최종적으로 돈 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니다 싶은 분들은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부디 제발 잘 지으세요. 해답은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배우세요. 배우 이상입니다.